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황사모님께서 부득이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나눌 얘기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사춘기 편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에 사춘기 편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좀 나눠보면요 한 가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11살에서 13살짜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사연인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투가 신경질적이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기 싫어하고 혼자서 있기를 선호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낯설은 행동들이 당황하게 하네요 사춘기를 지혜롭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런 사연을 하나씩 읽다 보면요 꼭 제가 사연을 쓰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저도 무척 공감되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사연들 속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어렸을 때도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애들을 놓고 협박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놓고 협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애들이 부모님을 협박하더라고요 협박이라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애들이 너무 게임만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게임 갖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다시는 안 사준다라든지 너 그거 또 하기만 해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협박조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먹힐 수도 있지만 겁을 먹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게임기 갖다 버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하는 얘기가 협박처럼 뭐 협박이지만 기분만 나쁘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정말 뭐 진짜 갖다 버린다든지 막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정말 화를 내고 막 엄마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애들이 막 엄마 그러니까 나 집 나간다라든지 맞아 다 때려쳐 막 그러든지 막 이제 애들도 부모님한테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박을 하지 말고 아이들과 그 마음을 좀 공유하면서 설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는 제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협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게임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다시는 못하게 한다라든지 갖다 버린다라든지 다시는 안 사준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협박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애들한테 협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 꼭 그 이유 때문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걸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애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간들이 많고 이제 부모랑 소통하거나 앉아서 수다를 떨거나 얘기하는 시간들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그게 이제 골이기 때문에 애들이 커가면서 부모랑 이렇게 뭐 수다를 떨고 너무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든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그러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혼자서 뭐 엉뚱한 걸 한다든지 이상한 걸 하는 건 좀 걱정이 되지만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야 애들이 엄마랑 같이 계속 의존하고 그러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스스로 서는 법도 배워가고 스스로 있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는 것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리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랑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럴지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보시는 금쪽같은 내새끼 그게 맞나요? 금쪽같은 내새끼?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서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제가 보고 그 아내가 보고 있었던 그 에피소드도 그 사춘기 한 13살인가 2살인가 하는 남자아이 이제 중학생이 된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이제 그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일단 그렇게 방송에 그래도 나오게 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런 방송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나오게 하신 것 자체가 정말 용감하고 용기가 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도 그 방송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엄마가 이제 애를 앉혀놓고 사춘기 남자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다 옳은 소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입장이라면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소리들이 엄마가 맞는 소리를 하고 나이스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겠냐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 저래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도 그냥 그 자리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냥 있고 싶지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냥 나 내버려 둬 나 그냥 내버려 둬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너를 신경을 안 써 네 엄마인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엄마나 또는 아빠랑 대화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감정을 부모님들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꼭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도리어 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머니도 보면 애를 앉혀놓고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꼭 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꼭 부모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지만 애를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대화할 때 아이들의 그 안 좋은 면 아니면 부모님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걸 하지 마세요 뭐 열 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마시고 대신에 다른 대화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른 대화라는 게 뭐냐면 엄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어땠니?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시험 이제 지금 막 파이널 애들 시험 보고 그러는데 너 뭐 시험 잘 봤어? 라든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그런 거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한테 있었던 일 아빠한테 있었던 일을 그냥 애들하고 식사하면서라든지 애들 테레비 보고 있을 때라든지 그냥 아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들을 수 있게 그게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애들을 그냥 뭐 하고 있는 애들한테 앉혀놓고 아빠가 할 얘기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오늘 일상에서 있었던 일 아빠가 오늘 방송을 저 같은 경우에 방송을 오게 됐는데 오늘 비가 오고 날씨도 흐리니까 마음도 좀 우중충하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도 그냥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보시고 아니면 뭐 오늘 오는데 누가 그냥 내 앞을 가로막으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싶었는데 또 빵빵거렸다가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좀 겁나가지고 뭐 그냥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막 막 차 안에서 막 혼자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단다 뭐 그러든지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한테 있었던 일을 부모 입장에서 애들한테도 그냥 수다를 좀 떠는 그런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개 두 개 하다 보면요 아이들도 본인의 이야기를 아 엄마한테 해도 되겠다 아빠한테 해도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계속 애한테 질문만 하고 너 어땠어? 너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막 애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케이스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본인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옳은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옳은 소리를 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자 자 옳은 소리라는 건 뭔가요? 그냥 이렇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소리 언니가 아니면 누나가 동생한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안 좋은, 민하게 군다든지 그랬을 때도 그냥 옳은 소리는 뭐예요? 너 그런 소리 하지마 그게 동생한테 할 소리야? 그런 식으로 애들을 다 고치기 전에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거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속상하다라든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아이스테인먼을 쓰는 게 되겠죠 걱정된다라든지 그리고 애가 파이널 때 시험을 제대로 못 봐갖고 점수가 낮게 나왔든지 했을 때라도 그냥 잔소리 너 그렇게 해갖고 지금 대학을 갈 수 있겠어? 라든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80점밖에 안 됐어? 70점밖에 안 됐어? 그러면서 좀 걱정스러운 모습 그냥 걱정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거 그냥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게 그런 소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애들은 부모로서 내가 싸워갖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애랑 싸워갖고 이겨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애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르쳐줄 대상인데 그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옳은 소리를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이들하고도 소통하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은 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상대팀, 반대, 적을 만들거든요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같은 팀에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아이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아이들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추고 애들한테만 자꾸 좋은 쪽으로 너는 아빠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돼 엄마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면 애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엄마나 아빠랑은 벽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애들한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는 걸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너는 되고 싶은 게 뭐니 너는 꿈이 뭐니 라는 걸 물어보면서 애들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아이들의 꿈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꿈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꿈은 직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꿈은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어야 돼요 변호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그게 꿈이면요 그건 뭐 20대 초반에도 될 수 있어요 20대 후반에도 되고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도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변호사든 의사든 꼭 좋은 변호사만 있고 좋은 의사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 저 사람은 의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직업에만 집중하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그런 꿈을 갖게 하면서 양육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는 것에 연연해서 아이들에게 닥달하고 잔소리하면서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요즘에 스페니쉬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파이널 기간인데 스페니쉬 클래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제 딸 입장에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올바른 소리 옳은 소리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힘들었겠네 오늘 되게 힘들었겠다 짜증나네 짜증났겠다 진짜 와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훨씬 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딸을 픽업하러 가는데 오늘 뭐 스페니쉬에서 중요한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스킷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하고 또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휴 힘들었겠다 스트레스 받았겠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또 제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또 제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 같은 것도 그냥 얘기하면서 서로 풀어주면 같은 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제 한 학기가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아이들 그 파이널 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애들이 왜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있으면서 우울해지고 자꾸 뭐 게임이나 인터넷에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사춘기라는 게요 누구나 어떻게 보면 겪을 수 있는 건데 사춘기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애들이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왜 사나 나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거밖에 안 돼 자꾸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외로웠게 느끼기도 하고 나는 왜 아무 친구도 없어 나는 아무도 상관을 안 해 나랑은 아무도 대화가 안 돼 나는 누구하고도 소통이 안 돼 등등 자꾸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출애급기 3장에 있는 말씀 묵상하고 또 그거를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나보고 이런 걸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해요 내가 누군데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냥 딴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외롭거나 열등감에 겪고 있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스스로만을 자꾸 집중해서 나만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요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우울함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런 열등감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들이 회복돼 나아갔어요 자춘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 애들이 우울해하고 애들이 혼자만 있고 싶어하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줄 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선 나 스스로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내 자신만 들여다보면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더 열등감에 시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만큼 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감사한 건요 감사한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조용히 계셨던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보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믿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교회에 단임 목회를 하지만 저 또한 때로는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도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사연처럼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내그립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보면 걱정돼요 정말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도 이런데 내가 무슨 이런 교육방송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모습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말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고 계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요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하게 되면 It's okay 우리 자녀가 내가 바라는 좋은 직업 갖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좋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갖고자 하는 이유 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 안에서 생긴다면 그러면 정말 부모로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는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되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는 꿈을 이뤘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건데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또 여러분의 자녀와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전하는 게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그게 뭐 목사가 되든 뭐 선생님이 되든 뭐 간호사가 되든 어떤 분이 되든 그런 꿈을 가지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방에 문을 닫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서 가상세계에 접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민하게 굴고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걱정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담을 쌓아가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을 만나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자녀들 또한 나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올리브 블랙싱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배우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